1세기 당시 유대인들은 어느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자라면 그는 마땅히 그것을 입증할 만한 어떤 증거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다. 예수님은 충분히 당신이 서민의 구세주이심을 보여주셨음에도 증거를 보여달라는 바리세인들에게 요나의 표적으로 대비되는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십자가를 표적으로 제시하셨다. 십자가에 죽임당하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은 믿는 자의 구세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강력한 증거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택자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확실한 증거를 주신 것이다. 이게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견인인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원토록 견인해 주실 줄 아는 자는 고통 속에서도 소망 가운데 중심을 잡는다.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끝까지 견인해 주실 줄 믿는 자는 세상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살아가게 된다. 걱정 근심 두려움에 눌린 나에게 하나님은 오직 예수 나의 구원자를 믿는 믿음으로 살길 원하신다. 주여 나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의 영원한 보호자의 심이 믿어지게 하소서. 마태복음 12장 38절로 50절 말씀 마태복음 12장 38절로 50절 말씀